저는 나쁜놈입니다 제가 화도 못나서 어디다 말한 적도 없어요 동생한테 패가 될까봐 가족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삶의 원천입니다 가족은 같이 하고 싶은 거에 너무 많죠 같이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주고 싶고 너 얼마 있어? 네 인감도장 어딨냐? 장애인 혜택되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싶지 신나면 너구리 해물라면 나가사키 이 X끼야 얼마나 다채로워 하나뿐인 제 동생인데 제가 우주개파했겠습니까 이 X끼야 저 맞을까 너? 제가 가속방 신청한 이유는 제 동생 때문입니다 형이요? 저 그런 거 없는데? 니가 무슨 홍길동이야?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? 자 한국의 보도영 선수가 아 냄새 거절어 저한테 참 잘하죠 이 X끼가 얼마나 될려나? 너이 X끼 오랜만이다 형은 무슨 형이라는 사람이 양아치네 형만 믿어 이 X끼야 이 X끼야 이 X끼야 ent